음, 벨리오! 사또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돼! 바짝 차려? 음, 어머, 시그만, 이거 저승사자도 아니고 보이시여, 이것을. 오, 어머. 아, 오, 어머. 아니, 사또, 이거는 물건도 왔는갑네. 아, 안갈로 벗겨주라네. 아, 그래? 살 거고 벗겨줘야 돼? 아니, 뭐 한 번 줄 것도 아니고 뭐 벗겨주라. 아, 어머, 사또, 상스러운 말씀은 안 돼요! 코, 아, 네. 배우신 양반의 말씀을 가려해야지 뭐지요? 요거 벗겨주면 한 번 준거에요? 아이고 참말로 저 호세각이 짝이었네 저 사또 비운 사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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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 사또 그것도 벗겨줘야 돼? 옷도? 어머 참말로 아니 춘향이가 있는데 아니 춘향이를 벗겨주면 안 되겠냐? 춘향이를 벗겨줄게 어묵을 벗겨야 되니 춘향이를 벗겨야 되니 어묵 어묵 아휴 세상에 이런 그것이 무엇이여 아 이장이 너무 저버렸다 아휴 춘향이 춘향이를 벗겨야 되니 아니 무엇이여 이건 벗은 것도 아니고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아니 하또 정신 좀 바짝 차리시오 요거는 꿈이 아니에요 이거 꿈이 아니에요 요거 갖고 있습니다 이거 춘향이 왔다 나 좋아해? 아 근데 보기는 좋네 좋네 지디끼라고 강기 걸리기 전에 얼른 해 준향이한테 지디끼를 안 넣는 거고 어묵 어묵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한테 한 거야 산도 안 된 거야 뽀뽀를 난리 났다 어묵 멋져 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하면서 추춘향이 다 짓띠기고 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